핑클의 루비 속 그 여자, 남친의 새로운 여자에게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부탁? 이럴 땐 체면 갖다 버리고 뒤집어 퍼야죠. 그 여자,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포기를 해요? 놓치기 싫으면 잡아야지, 도끼 품어야지.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자씨. 남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파워 오지라퍼분들, 지금 이 시간에 꼭 함께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는 노래하는 화자씨. 자, 이분의 퍼스널 컬러는요. 빨강, 주황, 노랑, 빨주도 초판 안 보여요. 세상의 모든 컬러를 흡수하는 패션 요정, 김호영씨입니다. 어서 오십쇼!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자, 일단 축하부터 할게요. 자, 2월 19일 오늘 호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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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원 밀고, 소원 밀고, 소원 밀고, 소원 밀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해피버스데이 투 호유. 아이고, 네, 지금 호위도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스태프들이 또 너무 예쁜 케이크를. 세상에, 세상에. 호유. 네. 자, 오늘 생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호유가. 제가 손수. 네, 직접. 직접. 원래 이런 걸 팬들이 막 해주잖아요. 호유가 직접. 호유 생일 떡을 이렇게. 잠깐 줘보세요. 제가 화면 크게 좀 보여줘야 되니까. 크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떡을 좀 맞춰봤어요. 오, 아니 근데 맞아요. 오늘 호유 생일이에요. 하면서 적어주셨는데. 축하, 끌어, 올려. 근데 왜 손으로 얼굴을 다 가렸어요? 일부러 부끄러운 척 하느라고요. 뭐 손 예쁘니까 또 손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 봐. 네, 이렇게 호유 생일 떡을 또. 생일 떡을. 열어주세요. 짠. 어머, 맛있는 떡만. 맛있는 것만. 모두 모르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마침 또 생일날 우리가 최파타를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 화정입니다 생일이 없기도 했고. 얼굴 못 봤잖아요 그날. 그래서 겸사겸사. 감사합니다. 떡이랑 한번 맞춰보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떡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생일을 맞아서 뭐 스페셜한 약속 있겠죠? 약속? 어, 네네. 있긴 있습니다. 이상한 나 연예인들 잘 없던데. 있어요. 저런 있어요. 네, 챙겨야 됩니다. 저는 있어요. 그래요. 오늘 호유의 벌스데이 룩. 룩. 또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느낀 건데. 네네. 이렇게 위만 보이잖아요. 네네. 그때 느낌이랑 전체적으로 그 파란 스타킹이 보일 수대랑 너무 다른데. 그렇죠. 일어서 볼게요. 쯔우. 자, 여러분. 우리 호유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정말 니트로. 오늘 이제 니트로 제가 이제 다 둘러매쳤는데. 일단은 위에는요. 사실 이게 티셔츠가 또 여기에 코이라고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여러분, 흰 티셔츠에 블랙 카디건을 이렇게 자유롭게 단추 하나 언나가게 걸치고. 그렇죠. 오렌지빛. 오렌지빛 니트 약간 판초 스타일을 살짝 걸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가 중요한데. 이게 또 이 스커트가 투톤이에요. 앞에는 핑크. 핑크, 뒤에는 오렌지. 뒤에는 오렌지. 그래서 이 판초 컬러 맞췄다 이거예요. 참고로 세트는 아니지만 같은 브랜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아주다. 그렇죠. 파란색. 파란색. 네, 이 기모 레깅스를 같이 입어보려고 했어요. 아주 파란색 레깅스를 입었더니 모든 컬러가 다 살고. 네. 그리고 오늘의 모자도 좀 특별하네요. 사실 이제 오늘의 모자는 제가 오늘 게시한 거예요. 그래요. 사둔 지 좀 됐었는데 게시를 했는데 말이죠. 약간 베레모인데. 베레모인데. 하트야? 하트예요. 뒤가.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에 신하들이 많이 쓴 그런 느낌의 모자야. 어머 제가 너무 눈에 얼굴을 달렸는데. 아니, 아니, 가도 돼.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거. 뒷모양은 하트고 앞에 보면 그냥 볼록볼록만 나오는. 그렇죠. 약간 미키마우스 느낌도 나면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저희 생일을 제가 축하하고자. 기분 좋게 끌어올리려고 준비해봤어요.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최수진 씨가 사랑둥이답게 하트 모자로 멋진 뿜뿜. 박유정 씨. 호의 의상이 생일 케이크군요.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네. 임연희 씨가. 유치원 졸업생 같아요. 방껏 웃어요. 앨범에 사진 예쁘게 나오게요. 참 곱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아이들 졸업할 때 진짜 이런 거 치우면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다. 그러니까요. 정현숙 씨가. 오늘 호의 생신이구나. 어쩐지 날씨가 촉촉하더라니. 오늘 우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수하고 경칩 지나면 진짜 봄인 거잖아요. 그렇죠. 3444님이. 호의 축하 문자 몇 개 받았어요. 지금도 밀려있죠. 몇 개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놓으면 뜨잖아. 그렇죠. 나는 안 떴어. 그걸 안 해놨나 봐 내가.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수연씨가. 김수연씨가. 주말에 엄마 생신인데 호의 생일도 축하하고 우리 엄니 생일도 하이텐션으로 축하해주면 엄마 꼭 들려드릴게요. 하셨어요. 수연이 어머니 해야죠. 김수연씨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의 행복을 끌어 올려. 와. 또 열리냈네. 또 우리 감독님이. 예예예. 김인정씨가. 멋진 호의 자존감 낮은 저는 호의한테 배울 점이 많네요. 인간 엔돌핀 덩어리 호의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워지고 텐션 높아집니다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보기만 해도 좀 싫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나쁜 거야.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그 분위기가 확 띄워질 수 있다면 호의의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오늘 집에서 밥 먹고 나왔죠. 그럼요. 뭐 먹었어요. 김연사님 뭐 해줬어요. 우리 다이나게임님께서 또 당연히 미역국 가고 소고기 살짝 굽고 그리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 잡채. 최민식 씨도 이렇게 잡채를 좋아한다던데. 우리가 같은 동국대 선배라 그런가. 동문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채를 좋아해. 나 잡채를 너무 좋아해요. 나도 너무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잡채에서 이어지는 식감은 다 좋아. 그리고 그 당면이 막 묻히자마자 먹었을 때에 그게 막 입에 기름기가 싹 묻으면서. 자 오늘 잡채 먹었어요. 자 엔델피터 호의와 함께하는 노래하는 화자 씨.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노래의 주인공인 화자 씨의 고민을 듣고 조언 잔소리 위로까지 여러분이 참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 불러볼게요. 자 화자 씨. 사람들과 어울릴 땐 정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여. 나 뜨거운 애정 표현은 예정 표현은 안 돼. 나의 주인공 불러보는 게요. 나의 주인공 불러보는 게요. 나의 주인공 불러보는 게요. 비상계단 암호는 우리는 오늘 붙여 아찔한 사이 좀 비밀스런 은밀한 관계 친구들이 못 보게 두 눈을 찡긋 그저 특해지만 말고요 이제 우리는 아찔한 사이 자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 10cm의 비밀 연애 속 화자 씨였습니다. 이게 K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20년 지기 대학 동기랑 비밀 연애하는 중입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고기 제일 먼저 구워서 여친 앞에 놔주고 집에 갈 때 따로 집에 가는 척 하고 다시 만나고 그 짜릿함을 즐기는 중인데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네요. 아직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비밀로 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죠? 맞아요. 서로만 하는 신호 주고받으면서 연애하는 그 재미 그 짜릿함 때문에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 많죠. 많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면 별일이 아닐 텐데 더 우리의 사랑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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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서류 결제 받으러 갈 때 그 사이에 뭐 많이 끼워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류 철에다가 요즘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사랑하고 가난은 숨길 수 없다고 두 사람만 열심히 연일 하지만 다 알았을 때 그때가 참 창피하고 쑥스러운 건데 다 모르겠지 하고 괜히 허영 씨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기가 막혀. 막 이러고 괜히 더 큰 소리 내고 괜히 막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보면 다 알아. 막 그 느낌이 나는 근데 되게 더 놀라운 게 20년 지기 대학 동기랑 비밀 연애 한다는 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이게 결실이 지금에서 맺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쉽지 않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비밀 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조심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 20년 지기니까 그 사이에 심지어 대학 동기니까 겹치는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상상을 못하잖아. 그렇지. 걔하고 걔 걔네 너무 치단 애들이야. 그렇지. 그렇죠. 걔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상황이니까 더 비밀. 그러니까 사내가 아니더라도 비밀 연애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호영 씨도 비밀 연애하는 거 뭐 눈 감아준 적 있어요? 아니면 이럴 때 티가 나더라. 직접 목격한 적.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밀 연애를 그렇죠. 자기네들은 사실은 비밀리에 만나는 것 같은데 원래 연극이나 뮤지컬 연습할 때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있고 오래 하니까. 사실 또 그런 게 있어. 이건 어제 일인데요. 제 공연을 누가 보러 왔어. 보러 왔는데 어머? 되게 의외의 사람들이 둘이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뭐 오빠 동생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괜히. 괜시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살짝 껴서 왔더라고. 그치 그치. 그런데 희한하게 그 여러 명이 껴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그 둘만 보여. 그 키루가 있지. 그 키루가 있지. 그치 그치. 그게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둘은 같이 붙어있지도 않았을 거야. 하나 저쪽 있고 하나 이쪽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 그랬는데 느낌이 벌써 나는 딱 오더라고요. 아 둘이 뭐가 좀 있구나. 그런데 그걸 이제 굳이 말하지 않는구나. 그치 그치 그치. 사실은 이제 오늘이라도 제가 톡으로 슬쩍 넣으려다가 아 그래요? 슬쩍 한번 찔러보려다가 그냥 가만히 일단 있었어요. 그치 그럴 때 어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미쳤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인다니까 그런 게 자 그러면 우리 일단 10cm의 비밀연애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비밀연애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건 짜릿하게 비밀연애 할 수 있는 꿀팁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 나 몰래 비밀연애에서 마음 상했던 적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곰탕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아 스타트 10cm의 비밀연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의 주제는 비밀연애입니다. 최수경님이 저는 동기들이 비밀연애를 하고 숨기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 솔로라 외로워 크리스마스 할 것도 없네 이런 식의 거짓말은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킹받더라고요. 소개팅 해주려고 나만 애쓴 게 어이없어서요. 그래 이거 좀 그래. 그래 뭔지 알아. 이게 오바할 건 없어. 맞아. 이게 사실 알 수도 있는 거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아니야 난 그냥 혼자가 좋아. 아니야 난 지금 이 상태가 편해 이런데 아 솔로라 외로워. 막 이러면 또 알게 모르게 주선을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나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왜 또 비밀연애 철저하게 승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직장 내에서. 그렇죠. 완벽한 건 좋았어. 청첩장 받을 때 다들 너무 멘붕이고 안 가겠다 뭐 괘씹하다 이런 사람도 많아.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그 비밀연애를 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하지만 이게 또 어느 때가 되면 사실은 조금 이게 스물스물 나와야 돼. 아니 그리고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아 만난 사람 있어요. 이 정도 해야지 너무 외롭다 어쨌든 없는 척 이런 거 솔로인 제가 야근할게요. 막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가 나중에 더군다나 저는 김호영 어머 너무 싫어요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막 이런데 알고 보면 둘이서 청첩장 보내면 안 간다. 기절하지. 온다 난리나. 정말. 거기다 모르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 김호영 그게 사람이니? 진짜 막 맞자 못 쳤는데 알고 보니까 만났어. 결혼하면 그건 되게 민망하잖아. 자 최경홍님이 저도 사내 연애하다가 남편과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비밀연애 말고 공개 연애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내 남친이나 여친을 험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서로 사귀었다는 걸 알게 되면 동료들이 엄청 불편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공개 연애가 또 나쁜 게 앞날을 모르잖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 이상하게 요즘은 요즘은 또 그러나 여자가 먼저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공개 연애를 못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봐. 이수영 님이. 직장에서 누가 누구랑 비밀연애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절대 금지해요. 제 말이 맞죠? 맞죠. 맞지. 험담은 사실 금지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맞지. 근데 또 살짝살짝 해줘야 인간미가 있고 서로 응집력이 있지. 그렇지. 적당한. 그렇지. 늘 좋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면 주변에 사람 없어.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그것도 또. 3284님. 비밀련의 비추입니다. 학창시절 봉사 동아리 활동 당시 3년 선배. 그러니까 지금의 신랑이랑 비밀연애를 했는데요. 신랑이 잘생기고 유머러스해서 많이 따르는 후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놓칠 것 같아 봉사하고 뒤풀이 때 CC를 공표했는데요.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여자 후배 5명 정도 탈퇴했습니다. 김세는 거죠. 그렇지. 목적이 또 은근히 이게 안 된 거야. 그래도 원천 봉쇄하셔서. 했네. 사수하셨네. 승리자네. 승리자야. 근데 또 이렇게 싹을 자르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왜냐하면 오늘도 기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상 그걸 가만둬? 그치. 그럼.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맞을 수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 쓸데없는 싹은 자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리고 자신감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뭐 다른 여자한테 갈 거면 애초에 뭐 내 짝이 아니지 막 이런 거는 또 하면 안 된대. 그런 거를 그렇지 그렇지. 애초에 그냥 기회를 줄이고 이런 게. 박혜은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있다고 너무 편하게 자기야 라고 부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 닫혀도 밖에서 다 들립니다. 못 들은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야. 12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들려. 들려. 그 12층 엘리베이터 문에서 떠드는 게 11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상상을 못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어.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오더라고요. 꽤 높은 데서 내려오는데. 꽤 높은 데에서 숫자가 있는데도 소리가 울려. 막 그라라라라라라 왕차니까 날개 났어. 문이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던 호수층에서 문이 열린 거지. 내가 딱 탔어.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어머. 갑자기 공기가 이상했잖아. 조용히.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그치 그치. 그냥 못 알아본 척했어. 근데 되려 그쪽에서 왜 있지.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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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호영이구나. 막 이렇게 또 막 갑자기 막. 아까 우리 호영이는 민망해서 아예 못 알아본 척. 어 못 알아본 척 했는데. 어 어떡해. 어우 민망해. 그래 그렇다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스튜디오가 11층에 있거든요. 가끔 12층에서 누구 씹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외로 많은 말을 한다.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맞아 맞아 맞아. 울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약간 뭐 입을 다 말고 다녀야 돼. 1345님. 첫 회사에 다닐 때 저를 엄청 잘 챙겨주시던 팀장님과 대리님이 계셨어요. 진짜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만 않았지. 셋이 친남매인가 싶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회사 끝나고 셋이 밤바다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비밀연애를 하면서 저를 끼워서 다닌 거였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1345. 그러니까 모르지. 사실은 셋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 우리가 전호사장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미 둘이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1345님을 껴가지고 이제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셋이 3인방인 것처럼 꼬린 거잖아. 자 느낌상 배신감에 치를 떨었잖아. 이런 감정은 이 팀장님이 계속 이 대리님과 나를 같은 등급에 올려놓은 것 같은 희망을 준 거야.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치를 떨지. 그냥 늘 그냥 팀장님과 대리님이 우리 막내 막내 동생 동생 하면서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여자의 라인으로 챙긴 거야. 그래서 치를 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자 주세요. 자 노래하는 하자씨 남은 이야기는 4부에서 더 나눠볼게요. 와저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드 누나 아 아 워드 화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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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은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김호영 씨와 노래하는 하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의 주제는 이제 비밀 연애였잖아요. 아까 비밀 연애하는 커플들 사이에 껴서 셋이 데이트하셨다는 분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치가 떨리셨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가 떨릴 때는 뭔가 있거든. 뭔가가 있었다. 인숙황님께서. 맞습니다. 뭔가 기대치가 있었으니 치가 떨지요. 그치 치까지 떨리지. 왜냐하면 살짝 같은 여자로 본 거야. 아니 그런 느낌을 줬으니까 신바람이 나니까 밤바닥 같이 같이. 밤바닥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0118님이. 저도 남친이랑 비밀 연애 한다고 아는 동생 껴서 다녔더니 아니 글쎄 이놈이 동생이랑 어느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이거는 뭐야. 이건 뭐 사전에 이제 잘 알았다 뭐 이렇게 치지만 대부분 좋아한다면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지 말라 이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무마 시키려고 셋이 우르르 우르르 다녔는데 또 이렇게 됐네. 그 안에서도 아유 참. 좋아요. 자 3552님. 저 비밀 연애할 때 식당에 마주 앉은 남친의 다리를 제 발끝으로 슬쩍 건드렸는데요. 대각선 방향에 앉은 과장님이 우동을 먹으면서 눈을 치켜 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리는 다리를 꼰 과장님의 다리였어요. 아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번지수가 잘못된 거네. 우동 먹으면서 눈을 치고 뜨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니 그러니까 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 이렇게 슬쩍 하는 거. 그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게 이제 장난 주는 거지. 재미있는 거지. 이 상황 자체를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끼리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왜 볼펜 떨어진 거 주수려다가. 맞아. 그럴 때 막 목격하는 경우잖아. 목격하는 거지. 그럼 진짜 목격한 사람이 더 놀래잖아. 맞어. 맞어. 못 본 자체를. 6관은 77님이에요. 4년 전 헤어진 전 남친의 아는 동생과 어쩌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친은 결혼도 했고 지금 남자친구와 연락하지도 않는데 괜히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비밀 연애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무조건 비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조심스럽고 또 이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부분에는 말을 안 하고 있어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 보다 되려 말을 하고 나서 차라리 속 시원한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하는 화자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화자씨. 왜이래 한 달 남도록 연락 한 번 없었던 네가 요즘 바쁘냐며 얼굴 좀 보자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 봐줘 나의 째도 안 볼래 여우가 두 기집에 근데 네 사랑 잘 먹고 내 사랑 그래도 친구인데 오늘 본인 마음이 증해져 자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요 FX의 여우 같은 내 친구 쏙화자씨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연락을 끊어 잠수를 타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엄청 집중하는 사람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 다시 친구들한테 연락 와 너무 괴롭히지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남자도 이런 사람도 많죠 남자들 중에서도 덜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랑만 있길 바라는 게 더 많으니까 남성분들이 좀 맞춰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정말 이제 잠수탄다고 하는데 이게 여우 같은 지집에 지집에 하면서도 또 막 속상해하는 거 보면 또 애답고 안쓰러워서 또 뭐 얘기 들어주고 같이 밤새 주고 또 뭐 대신 따져도 주고 그래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여우 같은 내 친구 속에 이제 친구는 이 친구가 보낸 이 화자 친구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이 찡하게 느껴지고 그치 그치 근데 근데 보통은 이게 물론 그 사람의 패턴이긴 한데 연애할 때 아무 소식도 없고 전혀 기별도 없다가 헤어지고 나서 정말 아무 일 없다는지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내가 진짜 쟤의 진짜 친구가 맞나 아니면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그렇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 이거는 손절해야죠 맞아 그렇지 손절해야지 짠하고 또 막 친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해주는데 계속 이런 패턴이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내가 내 얘기를 하려면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근데 그런 게 계속 일방적인 관계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예전에는 친구니까 그래 같이 가야지 친구니까 뭐 뭐 봐줘야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뭐 너무나 그 정신 건강 쪽으로 뭐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고 진짜 아닌 거는 손절해야죠 맞아요 그건 친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화자씨가 이 친구랑 인연을 끊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fx의 여우같은 내 친구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당장 그 친구와 연락을 끊어라 아니다 친구로 남아주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환영하고요 그리고 연애하면 달라지는 친구나 가족 때문에 골치 아팠거나 마음 상했던 적 아니면 연애한다고 친구를 잃어본 적 있다 하는 경험담까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 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타올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어스타 따뜻 fx의 여우같은 내 친구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고민의 주제는 연애하면 달라지는 내 친구예요 4376님 저도 이런 친구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친구들 끊고 저랑 더 멀어졌는데요 결국 잠실 사모님이 돼서 잘 살고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끊은 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공사 다망하시고 이래서 그냥 끊었어 잠실 사모님 돼서 잘 살고 있대요 사모님 정도가 되려면 더 그럴 수도 있어 정리해야 되는 거야 정말 김아름님이 저도 남친한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연애할 때 친구들과의 만남과 연락을 끊거든요 근데 이별하고 나니 주변에 남는 사람이 1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내 편 결혼한 남편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연애에만 집중하지 말 걸 후회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의 만남은 좀 줄을 수가 있는데 연락을 왜 끊어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바빠서 뭐 알잖아 나 이런 스타일인 거 좀 이해해줘 뭐 이렇게 좀 화문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워낙에 멀티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가끔 또 요즘 이제 그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일절 못 만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친구들 만나지 말라 그러고 뭐 괜히 뭐 몇 시까지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뭐하고 그럼 개를 끊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렇지 박미나 씨가 제 친구는 금사빠인데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요 근데 심심하다 여행가자 해놓고 막상 여행 갈 날 다가오면 새 남친이 생겨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는 제가 손절하고 싶어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요 이건 뭐야 너무 이기적이고 그럼 아니 여행가자 다 해놓고 막상 여행 갈 때 새 남친이 생기면 여행을 왜 못 가 매너도 없고 그럼 아니 뭐 심심하다 계속 징징거리고 그럼 말이나 말이지 재밌는 일 없어 없어 막 이러면서 피곤해 나는 아직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후배였는데 하여튼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막 한창 아쿠정도엔 포양마차 이런 게 유행이었어 유행할 때 안 왔어 그런데 잘 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데는 그럴 얘기할 땐 꼭 그런 데로 가잖아 그런데로 갔지 가갖고 막 뭐 얘기하고 나름 막 그래도 또 나이가 많은 언니라고 주변에 쭉 돌면서 그 친구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받더니 뛰쳐나갔어 어머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야 남자친구 데리러 왔대 어머 너무 웃겼죠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아 다시 잘돼서 잘됐다 싶어도 했지만 되게 황당했어 그렇지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갓나 소리도 안 하고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이야 백상현 씨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짠돌이로 빈대를 붙더니만 여친 만나면 지갑 활짝 열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그렇게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들이 알게 돼서 손절을 했는데 얼마 후 여자친구랑도 헤어지더라고요 그래 대부분 이제 좀 짜고 이런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맞아요 이렇게 막 배포가 커져요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마음은 알겠어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받아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너무나 그 마음을 알겠다 이거야 헤아리겠다 이거야 헤아리겠다 이거야 근데 뭘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 그냥 짠돌이의 빈대로 사냐고 아이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될 그분한테 혹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0475님이 남친이랑 싸울 때마다 연락 오고 잘 지내면 연락 안 하는 친구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결혼해 놓고 이혼한다 할 때마다 연락이 와요 그럼 이혼해 이러면 저보고 매정하다 그러고 우리 애는 어떡하냐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이런 건 뭐 사실 친구랑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뭔가 징징거리고 뭐 막 하고 근데 또 사실 이혼한다고 할 때 이혼해 이혼하지마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 괜히 이혼해 그러면 나중에 네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괜히 또 어 또 이혼하지마 어 몰라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 1227님이 친구로 남아주세요 제 친구도 남친 생기면 저랑 약속 잡아도 남친 만난다고 취소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몇 번 겪으면 자기 옆에는 진짜 친구뿐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세요 깨달으면 친구죠 그럼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치 사무작용이 되면 친구지 당연하지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흘러도 일방적인 경우에는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신의 인생도 있고 자신의 정서도 있는데 그치 이렇게 친구뿐이야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건 친구지 그런 친구를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준근 씨가 연 끊읍시다 저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연애에만 우선인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를 이용만 하는 거니까요 저도 대학교 친구 중에 연애할 때는 톡도 안 읽어서 늘 1이 둥둥 떠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면 새로 소개해달라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연 끌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그래요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그럼 필요할 때만 하는 건 정말 아는 사람인데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7602님이 진짜 찐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 결혼 전에 모든 스듬의 일들을 신경 써서 해주고 예비 신랑이랑 싸워도 이야기 다 들어줬어요 근데 정작 결혼식 청첩장은 저만 빼고 다 주더라고요 결혼식은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인연도 끝이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아니어도 그렇게 스팸에 다 같이 신경 써서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이거는 뭐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서 청첩장을 안 주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다 서운한 게 있으셨나 있어도 그렇지 자 광고 듣고요 6654님이 어머 저 지금 왔는데 오늘 호이 생일이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요 호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이 생일날 또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자 끝곡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머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지금 빅스의 어떤 멤버랑 생일 축하한다고 톡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듣고 있어요 자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들으시고요 우리 호이는 다음 주에 봐요 네 자 월요일 끌어올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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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opt energia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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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